아 바깥쪽 구멍에 넣고요 이거 봐봐 나 이거 평소에 하는 거 하는 짓거리 보면 고문관이잖아 어리버릴까 이거를 안쪽 구멍에 넣어 쳐놓고 있어 이걸 쟤 그럴리도 없지만 내가 말이야 군대에 말뚝 박는다? 겁나 진짜 봐 겁나 욕먹었을 거야 아마도 넘어가자 돌을 들고 춤을 추면 칙칙폭폭? 안녕하세요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겨드랑이를 조이고 겨드랑이를 조이고 직각으로 하고 예예예 어 어떻게 안 돼 아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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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폭폭 앞질러라 앞질러라 어떻게 안 돼 아 아 아 이거구나 아 아 축축폭폭 연주해라 아 젠장 히히히히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해 알았어 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이제 부를거라 부를거라 물을 잡아서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잖아 요렇게 하는 거잖아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야 축축폭폭 전진해라 전진해라? 여기서 멈춰라 이거구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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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건배 건배 건배? 치에어스 오케이 또 올라? 칙칙폭폭 칙칙폭폭 열어라 열어라 열어 요렇게 열어 그렇지 그렇지 넥스트 칙칙폭폭 어 썰어라 썰어라? 이걸 잡고 딱딱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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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설진 않았어요? 좋아 아 아 뭐야 아 뭔데 뭔데 이거 뭐야 걷는 거였나? 뭐 뭐지? 두드려라 아허 죽었다 죽었다 임마 어어 건드리면 안 돼 전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식아 꺽 바닷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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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튼 안 눌러도 되네 에IL 주묵탑 쌓기 주묵탑 쌓기?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양손을 몸 앞에서 쌓아올리거나 주로 쓰는 손이 위에 와야한다 예예예예 나갔어 공간 또 이렇게 할까봐 주로 쓰는 손을 위로 올리게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젖지마라? 그렇지 깨지개?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태어난 신께서 기지개를 켜실 때 어어어어어 예활이 구름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섬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그래 잘 둘러댄다 잘 둘러대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흐흑흑흑흑흑흑 이러고 있어야 돼?! 깨끗이 닦아라? 하 씨.. 미칫 아 왜? 닦은 거 아니야? 왜왜왜왜 어씨 나왔나왔나왔나왔나 나왔나왔나왔나 기지기 전부 날려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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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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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탑쌓기 뿌려라 뭐야? 왜왜왜왜 뿌렸잖아 적당량 뿌려야 되는 거였나? 아하씨 나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적당량 뿌리는 거였어 그니까 으아아아아아악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됐스 오오오오 위험했다 기지개 힘들어라 으하하하핳 자세가 너무 힘들어요 어흫 스탁킹을 뒤집어소선 안됩니다 뭐해요 어엇 어어허허허허 왜 안내려고나 했네 아허허 스타링 망했다 보스여 보스여 보스 기지개 왜 기지개 기지개 아하! 피하는거구만! 에헤이 좋아! 할수있어! 뭐지? 오오! 뭔데? 뭔데? 우왓 오ㅏ아아압! 오ㅏ아압! 아압하핳 오 벌손은 느낌이야! 멋있다 한번 봐 미쳤나봐 멋있다 미쳤나봐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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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와왜왜왜 아아아아아 아닌데에에에여 아 아닌데 둘다야 안되는데 아 한번만 더 아아한번만 더 아아 한번만 더 총 다시해야돼? 구활의 의식? 뭐야 이거 데라! 하하핫! 뭐야! 산다! 어? 오! 오오오! 1코 더 주네? 어떡해! 빨리 좀 도달아! 엥? 왜? 아하! 됐어! 됐지? 됐지? 예, 다시 붙일 수 있네요. 예? 그렇구만! 마사지? 뭔 자세야? 마사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움켜잡기를 한 양팔을 앞으로 쭈욱 뻗거라. 예, 이렇게 하라고! 손등이 위로와야 한다. 신전을 건설하던 사람들을 신께서 이 자세로 보살피시자 사람들의 피로가 싸악 하셨고 신전은 단 3일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크으으으으으으응... 마사지 효과 죽이네! 저 자세로 신전은 단 3일만에 완성되었대! 마사지 효과 죽인다... 말아! ю 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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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 5Ч Dick 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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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회장님?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손바닥을 허리에 대고 가슴을 펴거나 엄지가 앞으로 와야 한다. 엄지가 앞으로, 앞으로 와야 돼요? 한때 리더에게만 전해내려오는 자세였으나 그중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로 회장님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엄지가 앞을 보고 있어요. 잠깐만. 아 이 잔세 맞아? 점프에서 털어내라! 으허어어어어어어 마사지! 됐지? 오케이 안된줄 알았어 방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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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져나 흡져나 왜왜왜왜 아 동시에 못했다고? 동시에 못했다고? 동시에 자세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놓으세요 뭐야 어어어 어 잠깐만 오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미치지 마라! 아우! 아버지! 떠내라! 아니 뭐 하라는 거? 아휴 야 야 야 오오 야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소화되는 거 있어 오오오- 오오 야 무슨 스프링이 있어 오오오- 우와 어 뭐야 야 녹는 거 있는데? 그래 오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올려놓기 올려놓기?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손을 펼쳐서 그 위에 자세의 돌을 올려놓가라 손에 놓인 돌을 보니 마치 작은 생물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들 역시 넓은 우주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존재란다 그렇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올려놓기 녹여라! 잠깐만요 오케 오오 됐어 위험했어? 꼬끼요? 뭐야?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주로 쓰는 손은 코앞에 다른 한 손은 엉덩이에 가져가고 엄지가 코와 엉덩이에 닿아야하며 자세의 돌은 수평으로 들어야한다 아침이 거듀어 등교가 거듀어 그래도 힘내보세요 꺾이요! 거오오오!!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예 등교가 곱이요 그래도 힘내보세요 꺾이요 꺾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봐라! 핫 홑 홑 파이팅?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양팔을 몸 앞에서 굽히고 손등을 보이게 하거나 그럽시다. 강건한 전사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하긴 전자마자 전사 맞아? 전사가 아니라 쫄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쫄보 아냐? 쫄보잖아! 그 진만 하지마. 화이팅 막아라! 아! 한 쪽만 했어. 두 개 했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마라! 에헤헤헤 꼬 끼우 꼬 끼우 올라라!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데? 아니 나 모르겠어. 양팔 두 차요? 뭐 앞뒤로?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고? 어? 성스러운 포즈를 취해라! 어? 안 돼! 헤헤! 으헤헤! 씨! 아 이거 겁내빨! 겁내빨! 그냥 확 확 넘어가네 이거? 어? 파이팅! 뭐야 이거? 우선 택해서 내라! 그렇지! 예쓰! 예쓰! 이건 쉽네요. 같은 포즈를 내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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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하는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건줄 알았어요. 내가 하려고 지금 했어요. 같은 포즈를 내라길래 내가 내라고. 하! 됐지? 이거지? 어? 또 헷갈리네? 천치.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양팔을 좌우로 벌리고 엄지가 위로와야 한다. 몸이 기운다는 건 근심이 있다는 뜻이죠. 몸이 기운다는 건 근심이 있다는 뜻이라고? 천칭을 마스터 유의에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있어요. 천칭 자세란다고? 하하! 천칭. 무거운 쪽을 내려라! 무거운 쪽을 내려라! 백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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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좁아요!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 줄다리기?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양팔을 배꼽 앞에 일직선으로 가져오고 주로 쓰는 손이 앞에 와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영! 자! 앞으로 세상을 끌어당길 사람은 다름아닌 당신입니다. 세상을 끌어당길 사람은 다름아닌 당신이다. 줄다리! 폭죽을 쏴라! 됐다! 됐다! 천치! 천치! 알맞게 돌려라! 알맞게? 어떻게 하는데요? 오케이! 오오! 달팽이였어! 줄다리! 건너게 도와라! 아! 이 자식아! 아! 좀 천천히! 천천히 해라! 천천히! 천치! 사람만 통과시켜라! 천천히! 설치! 천천히! 물을 줘라! 천천히! 천천히!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건 나 모르겠어? 뭐야 이게? 줄다리! 깨끗이 닦아라! . . 됐다 됐다. . . . . . . 아니 왜 아니냐고 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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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격! 파다격! 어 힘들어! 어 겁나 힘들어! 어 겁나 힘들어! 어 겁나 힘들어! 리믹스! 진짜 리듬세상같다! 리믹스 이러니까 배아버지 지옥 왔다 원래 리듬세상은 원래 리듬세상은 리믹스로 사람도 골탕 먹였었어 난 지금도 어려워 난 지금도 어려워 아미 마미 위 비게인 올려놓기 알맞은 쪽을 떨어뜨려라 이거 아니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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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안아서 뽑아라 오케이 음 으음... 이거 뭐... 꼭 끼워! 하하핳 아! 잠깐! 아 반대쪽으로 흘린다는걸 잊어먹었어 아 반대쪽도 흘리는구나 아 맞어 맞어 오케이 뒤에도 쫄러있을 줄이야 기지개 전부 날려라! 야 이 자식아 좀 돌아봐 돌아봐! 됐어! 하! 천지 고도원 쪽을 내려라! 흠흠 흠흠 됐지! 됐지! 마사지 마사지 지어짜라! 지켰어! 천지 어! 사람 말 통발시켜라! 사람 말? 아 잠깐만 거! 건 안돼! 어허허 야하 불장 미치지마라! 어 빨리빨리 갑시다! 야 이 자식아! 오 다행이다 와 죽을뻔했다 저다니 갑자기 극... 극발진하길래? 음식만 먹어라! 아 나 내렸는데 아 내렸는데 이건 포키 올려라! 펫 펫 펫 펫 펫 펫 펫 흰 공격 옼케이 너무 민감하다 제발 부활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부활 기회를 주세요 아 너무 민감하다 이거 부활의 의식 D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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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 1 more time 1 more time 잘하자 아 이거 이거 진짜 오래워 아 이거 진짜 오래워 이거 만참하라 아 이거 아냐 저 손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내렸잖아 내렸잖아 이산택캐사 내렸어 3 오케이 2 2 2 그치 2 나이스 같은 포즈를 내라 같은 포즈를 내라 그래 뭐야 왜 하나만 있어 아아 1분만 치우러 하는구나 짜식이 뭐야 이거 뭐야 하잇 진짜 이상하게 나오네 맞나? 다행이다 오오오오오오 호흡 아.. 아씨 겁나 헷갈리네 이거 와 너무 헷갈리네 이거 와우 야 진짜 많이도 만들어놨다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자세의 돌에서 손을 떼고 오른쪽 자세의 돌을 왼손으로 잡아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당기거려 어? 동작 창문이 오른손을 비춰야 하며 끈은 자세의 돌 아래쪽으로 나와야 한다 왼쪽 자세의 돌에서 손을 떼고 오른손 동작 손 모양을 입력해라 다시 알려줘 다시 알려줘 뭔 소린지 모르겠어 바로 서기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왜 달라 움켜잡기를 한 채로 양팔을 내리거나 뭐야 왜 달라 단단한 자세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됩니다 다음 동작으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데 바로 서기 안전하게 옮겨라 안전하게 옮겨라 워우 예시 오른손 동작 억전하게 옮겨라 아 그래 손 모양을 입력해라 왼손 위쪽 왼손 이로써 남은 스펙 왼손 네 아래 위에 대거나 주로 쓰는 손은 엄지가 아래로 와야 한다. 멋있어 보이는 만큼 인기가 많은 자세입니다. 신께서도 그 매력에 흠뻑 빠지셔서 이 자세를 한 채로 매일 밤 민가의 지붕 위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헛소리다. 민자. 헛소리다. 가라. 봉투. 봉투가 빠져나와라. 예. 헹. You did it. 오른손 동작. 만나게 해라. 워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하. 안스토프고. 마스터. 닌자. 돌리고 던져라. 나이스! 나이스! 아! 미안! 내가 손을 했어야 되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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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아 잡아! 아이! 아 내가 잘못 잡았어! 아씨! 아! 정스러운 포즈를 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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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했는데 이게 되네? 린자 린자 랩! 아! 아! 이 짜식아! 뭐야 이렇게 빨라! 얼음선 동작 한 개 넘겨라! 랩! 랩! 렛츠 셔업! 바로 석 può 구족한 거에 건네라?! 구족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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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오우야! 다 벗고 들어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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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뭔 자세야? 내려놓기 어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의 돌을 평평한 곳에 놓거라 앞면이 위로와야 하고 끈을 벗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손을 떠난 자세의 돌의 모습 이거 그냥 컴퓨터 책상에 놔야겠는데? 앵글에 안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카메라 내리고 싶어도 근데 그 다음 자세가 뭔지 몰라 두근두근 맞아맞아 이거는 앵글 내리면 안되잖아요? 움켜잡기를 한 채로 양손을 뺨에 대거 겨드랑이를 조이고 엄지가 위로와야 한다 사랑에 빠진 신의 모습을 본떠 만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덧없이 끝났다고 하네요 두근두근 계속 시선을 맞춰라 우엉 우엉 뭐.. 머아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주로 쓰는 손은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다른 한 손은 앞으로 쭉 뻗거라 화를 쏘듯이 비스듬히 서야 합니다 어! 아빠! 오늘 사냥도 성공적이네! 양궁 자세로 연습한 것 뿐이지 양궁 자세로 성공 집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은 따스한 석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양궁 서서 넣어라! 아! 어... 클로스원! 내려놓은 주먹! 사나나 코끼리 눈사람 단툼 카드를 디리봐라! 스마트 플랭! 에임이 이상해졌어 방금 양궁 서서 서서 를 넣어라!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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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늦었나봐!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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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나봐! 아아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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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알아찼어! 늦게 알아찼어! 이걸로 당겨야되는 거! 낯가라길래 이게 딱 단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거였어! 아! 예! 예! 이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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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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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인식이 돼 이게? 아 같이 못 맞췄어? 아 왜 안됐지 이거? 아 내려놓 많이 빨랐어요? 내려놓 아씨! 뭔데 이게? 뒤집어? 아 잠깐만 뒤집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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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려! 오케이 놔놔놔놔놔놔 오케이 와 미쳤나봐 개 레전드다 뭐야 저게? 아 잡아! 오케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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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려워 오 어려워 오 어려워 내려놔 와 진짜 어려워 이거 됐어 됐어 와 겁네 어려워 이거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카메라에서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쉬웠다 카메라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럴 줄 몰라가지고 아쉬웠어요 다른부도 고전했다고요? 제가 잘하는게 하나는 있군요 악어 악어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손바닥을 마주보기한 다음 앞으로 쭉 뻗거라 주로 쓰는 손이 위에 와야한다 악어 악어 무ú 오 이게 쉬워요 Gast 어 이게 쉬워요ろう?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네 오케이 천하장사 천하장사 뭐야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잡기를 한 채로 손바닥을 허벅지 중앙에 댄 다음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이거라 다리를 움직일 때 허벅지에서 양손을 떼서는 안된다 신께서 크게 노하셨을 때 3일 밤낮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여 발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신이 화장실에 똥 쌌나보다 그 자리에 섬 최초의 산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똥을 산만큼 쌌나보다 천하장사 올라가라 아씨 범들 아꼬 덮음을 내라 크흐흐흫 크흐흐흫 스위트 천하장사 엉덩이로 그려라 엉덩이로 그려라 나 좋아 아잇 아잇 이건 아니냐 에잇 이거 나 엉덩이로 했잖아 아앉 고위 먹어라 고위 먹어라 먹었지 유가 favorite block 앞설임 wo fellow 오오오오ooh SHAKI MAT Però 엽 Кстат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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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고자였어 에임 개고자였어 방금 어허핫 히힣힣힣힣힣힣힣 아허핫 아헣 А 아허핳 아허핰 아허핰 아허핳 ㅎ 쒹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ㅣ ㅎ 야 야 야 뭐야 아이투 멀었어? 아허핰 아허핰 자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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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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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We weren't ready 하하하 빨간댁 아니었구나 아 빨간댁 아니었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성스러운 포즈를 지해라! 길을 뚫어라! 일부 바다 위를 달려라! 오śmy 깜짝이야, 친구들! 우린 문제가 있어! 어디에 있는지 봐! 그래! 이 마지막 엔진, 우리 준비가 준비를 할 수 있어! 왜 이리 와? 강릉이 시작할 수 있어! 아, 아, 지금 지금 뛰어가는 거야? 지금! 3 2 투! 웬!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버튼 표시 버튼 표시 이 표시가 나타났다면 춤추는 도중에 자세 돌의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세요? 자세 돌에는 여러 버튼이 있습니다 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당신의 센스를 보여주세요. 센스? 센스가 필요해? 올려놓기 전화를 받아라! 컴온! 양 사과를 쏘라! 나이스! 올려놓기 강아지의 손을 잡아라! 올려놓기 아아! 아 미안! 저 개를 잡는 게 아니었어! 아하 진짜! 뭐야 이게? 아 강아지를 잡는다길래 강아지를 진짜 잡으란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저쪽 강아지였어 아! 마사지 정확히 멈춰라! 아! 너무 빨리 멈췄다. 아 너무 빨리 멈췄어! 아하! 성스러운 포즈를 아하! 성스러운 포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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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브레이크 잡는거죠 저거 kurk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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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이 보스는 간단히 쓰는 돌체키 샤오ota 가마 우승이다 그니까 멍청한 놈들 저런.. 아무리 스펙이 좋으면 뭐.. 뭐하냐? 닌텐도는 뭐야 근데? 자세 중에 닌텐도란 자세가 있는데? 아 그냥 닌텐도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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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司님! 어디 가지? 거기 가야 돼? 잠시만.. 이 18V!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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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악! Let's do this! 꼬기! 잡히지 마라! 소쿨! 안녕하세요. 즉측폭폭. 아니야, 미션 때문에. 미네시폭포해라! 미션때메 미션때메 닌자 난 마리오다 동수 갱? 이고 아헤이~~이~~이~~이 툭툭툭툭 와! 리피트 리피트 블랭크 천에 달성 요 롤 마사지 세번 맞춰라 아 왜 왜 안되는데 아.. 했잖아 움직이지 마라 인크리스 스피드 기지개 두드려라 케이퍼 마리오다! 오리가미킹이야 닌자 색을 맞춰라 아 빨간색을 맞추는거에요 저거? 정보해라 유 룰 주먹탑사 꼬마라 피크빈 유쭈 꼬끼 꼬리를 핸들어라 뭐? 보스타임 전치 꼬리내라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yea 아 무슨소리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열안다이 아니야 아니야 기둥을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도 저렇게 꺾여요 딱이라도 수평이려나 하나포! 아! 제발 아니 기둥을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둥을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가진 게 이상한 거지 와! 이니시 아이릴리 만 5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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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이 심했던 걸로 그런 거 같아요 어 뾰로다 뾰로다 뾰로로게 뾰로우 그리고 내가 무심코 이상하게 한 거 같아요 반대쪽 팔을 이상하게 한 거 같아요 리믹스! 모로뾰로 금방 연락 어 오ㅃ 오 마이오 오 마이오 쏘 Cyclops 미니 미니 rations 통 Block 는 쉽지 females 입 이뻔 잡아라 됐죠? 오케이 아고 아아 아 사과를 3개 던져주길래 나 안 먹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하 아니 3개 사과를 3개 던져줄래요? 잡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 어 여기 아닌데? 잠깐 여기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아하 아하 아가 펼쳐라 계속 시선을 맞춰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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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hum 올려놓기 폭파시켜라 힘들었어 그냥 외워라 연주해라 아 나아가 빔을 막아라 예스 예스 내려놓기 나눠라 아 이거 뭐 이거 바로 서비 전달해라 아 이거 애매한데 네 성스러운 포즈를 취해라 뭐어어이 올려놓기 만져라 만져라 매이드wu Warriu 내려놓기 맞춰라! 아! 아 이거는 두 개 같이 맞추는 거 아니었어? 아 뒷번째 보는 거였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른 손동 두 개! 유아! 아 됐어! 바로 설 부족한 걸 건네라! 부족한 걸 건네라!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어쭈 어쭈 미쳤나봐. 페이크소 페이크소 그렇지 어? 저거는 미친 녀석들이 많구만! 아니 저거 아니 그니까 왜 저러는거야? 하하 하하하하 에 보스 쉬었어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다행이에요 우와 헐 하하하 아 여러가지 아까우셔서 나왔어요. 하긴 그렇쇼. 하긴 그렇쇼. 하긴 그렇지 세상스럽게 세상스럽게 그러네 스티서가 깃О되어 엘리그 스티서가 깃О두고 엘리그 며칠으니 우리는 모두 dance 쒸쒸 이 시라도 해야 하나? 쭉쭉 벗고 걸 listing 예 드렸으세요 천지 까 멍 때렸어 아 왜 아! 조절개는 거구나! 버튼이 아니라! 아아! 나 버튼을 눌렀어 방금! 아하! 예예예예! 그러니까요! 버튼은 표시 있는데? 뚜시! 뚜시! 그렇지! 뚜시! 방금은 될만했는데? 하하하하! 잔소리하기! 뚜시! 뚜시! 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마사지 잡아서 업어차라! 젠장! 와리오가 난 줄 알았어! 이거는 무슨 게임이에요? 아무 게임 아닌가봐? 뚫려라! 어엉 하하하하하하 쟤 뭐야? 칩칩 폭폭 전진해라! 여기서 멈춰라! 제발! 우와! 우와! 미쳤다! 전지 착지해라! processing 오케이 됐지! 됐지!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이게 앗 슈우우! 호호! 슈우우! 호호! 춤춰서 다진겨내라! 안 끝났어. 파이팅 계속 힘을 줘라 에에에엇 아 왜 두근두근 앗 아 두근두근 이거였지 아 두근두근 이거였지 아야앜 다 yr 크룽 가로선 고인을 지워라 다 där 선화장사 풍선을 던지려라 아 아 왜 저 W가 저 W가 저 W 아니 풍선이라 그래가지고 나 아니 나 풍선이래서 아아 아하 오우 야 이용했다 방금 자세 풀렸어 선화장사 풍선을 던지려라 아아 그건 봐줘 그건 봐줘 아 고참 아 아 아 이걸로 하는거였구나 아 바로 서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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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확대한다고? 어 아 엌 어 어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voluntary 문을 압뎅 불을 터뜨렸어요 좋은 데에 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스틱폭거 멈춰라! 워허허어! 닌자 돌리고 던져라! 아게! 안녕하세요. 잘려라! 오케이. 로스파바 파이트 파이트 계속 힘을 줘라! 워허허허어! 주먹 박사 꼬바라! Not done yet! 천하장 나가라! 아 왜! 아 이게 걸린다고! 회장 점차에서 말아내라! It's a mega game! 천하장사 천하장사? 미친! 스쿼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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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도는. 유도는 어떻게 하는지 진심을 모르겠어. 줄다리 완전히 배라! 완전히 배라! 생각보다 mmm 안녕하세요 아..어떻게 안 돼? 듣다가 죽지 모르겠다 ㅃㅃㅃ X0 이건 뭐야 아니 이 위가 울리는 게 아니야? 아